희망입니다. 채환입니다.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자 오늘도 100일 수행정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진정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함께 100일 정진을 위해서 오늘도 수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레칭 부탁해요. 1, 2, 3, 4, 5, 6, 7 위쪽으로도 1, 2, 3, 4, 5, 6, 7 오른쪽으로 1, 2, 3, 4, 5, 6, 7 뒤로도 1, 2, 3, 4, 5, 6, 7, 8 뒤로도 2, 4, 6, 8 손도 한번 편안하게 틀어주세요. 편안하게 손을 모아도 좋고 무릎 위에 올려도 좋습니다. 어떤 자세든 상관없습니다. 자 마음을 편안하게 쉬기 전 오늘 내가 하루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또 앞으로 내일 그리고 또 다음날 이런 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은 미리 걱정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명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에 살아야 하는데 항상 과거와 미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생각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모두 다 과거에 연결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으면 이 순간에 깨어있으면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롯이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과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과거의 기억이 만들어낸 조합체입니다. 이제 오롯이 그 과거의 기억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생각들은 모두 다 과거의 기억이니 지금 내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부터 지금 이 수행정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무릎에 손을 올려도 좋고 단전의 손을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편안한 자세를 잡고 조용히 눈을 툭 떨어뜨려 놓고 바닥을 쳐다봅니다. 눈은 감아도 좋고 그리고 떠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어깨에 힘을 빼고 숨을 깊게 한번 코로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편안하게 내쉬어 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 주세요. 그리고 서서히 눈을 감아도 좋고 편안하게 내 몸을 쉽니다.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힘이 편안하게 빠져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몸에 힘을 편안하게 뺍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편안하게 지어지고 억지로 미소 지으려 하지 말고요. 그저 내가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느낌만 가져도 자연스럽게 입꼬리로 올라갑니다. 자, 지금부터 내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은 내가 아니다 라고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떠한 생각이 올라옵니까? 그 생각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 생각은 생각일 뿐 내가 아니다 그 생각은 과거의 생각일 뿐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어떠한 생각이 올라와더라도 바로 내가 아니다 이 생각은 내가 아니다 제가 아니다 마음으로 연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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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희망입니다 최완정